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피하고 싶은 문제와 사건, 상황, 그리고 환경, 어려움과 같은 그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증의 눈이 열려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모습은 천양지차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앞서 그 기록된 6가지 표적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 사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네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넘게 먹이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누가 보더라도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표적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곱 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전혀 알아채지는 못하고 당장 눈앞에 죽어있는 자신의 그 오라비인 나사로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과 또 서운함과 낙심과 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성장님들께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답을 얻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미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베단이 지역의 그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다른 기록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처럼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각별했던 그 이 집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그 어떤 병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바로 보내서 이 소식을 바로 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죽을 것 같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나사로의 병을 바로 고쳐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과 그 행동은 어떠했느냐 6절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도 시원찮았을 텐데 오히려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태평하게 이틀을 거기다 지금 머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무덤이 있은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체에서는 냄새까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누이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리고 그 나사로를 외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회피할 다른 길은 보이지도 않고 그 어떠한 방법은 또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피할 길은 주신다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피할 길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응답은커녕 더 큰 문제 같은 산 같은 문제만 나에게 찾아오고 있고 내 기도는 정말 들으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그 문제 대부분들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에 빠져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8절에 오직 성령의 중심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지금 나사로가 가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으신 부활의 영광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들어 곧 죽게 될 나사로임을 알면서도 이틀이나 더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가운데 또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너무 싫고 무섭고 사는 게 정말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원봉 9장에서도 제자들의 예수님께 똑같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사건, 위기, 두려움, 불안, 고난, 고통, 재앙 뭐 이러한 단어들은 누구나 누구나 싫어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초쯤에 단임 목사님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옳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문제와 위기,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옳은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 속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힘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과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긴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긴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섭섭함과 서운함 그리고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뭔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얼핏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마르다의 믿음에 약간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어디가 이상한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마르다는 처음부터 믿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22절에도 마르다는 아나이다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분명히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24절에 보시면 역시나 아나이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는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라고 해서 이해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보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학자가 되어서 모르고 혹은 무식한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지 않고 안다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또 뭐라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과 생명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서가 시작된 죄와 그 죽음의 문제를 부활과 생명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에 마르다는 27절 이에 주여 그라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전 아나이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겼느냐 또 그런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가로 가셨는데 당시에는 그 돌무덤을 사용했고 또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또 불신앙을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죠 이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 불안, 초조, 걱정, 편견, 선입견, 절망, 불평과 불만 그리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또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을 둘러선 그 무리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사경을 헤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기라도 바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니 지금 유대로 간다라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거기로 다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과 나사로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병들었든 병들지 않았든 나사로와 같이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냐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가는 나사로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유대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어갈 시간표임을 나사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유한복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찾아온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일반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때로는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느냐 하시면서 금식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무조건 옳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례를 체험하게 되시길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